몽와맵 몽와맵 어떻게 했다 어휘가 없네요, 진짠. 어지러웠어요, 왜요? RNG 던점때문에? 이게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지? 너무 이상해, 앰플이. 아, 뭐 이틀만에 꼭 끝내야 된다는 법이 있나? 라오아기 앵몬. 콩콩이 어드벤처네요. 그 시절에 잘 맞는 게임이에요. 한정 데모. 아, 싸우자는 건가? 1위. 와, 어떻게 말해? 1위. 1위. 저건 왜 있는 거야? 아휴, 겁나 빨라졌어요. 센즈.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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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팅이 엄청 조용하다. 행복합니다. 아잇. 저기 안 맞네. 2위. 주무세요. 이런 거 그러지 마시고.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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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1위. 벽.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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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우엉 그게 뭔데요? 몰라서 하죠 몰라서 하죠 몰라서 하죠 몰라서 하죠 몰라서 하죠 어디있냐? 얜가? 아 안돼 바보짓 했다 괜찮아요 탄게 많아 제다 맞아라 한대도 맞아라 아뇨? 어? 저 왜 이렇게 길어졌냐 오히려 좋아 잘가요 잘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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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씨? 양파 고춧가루 나이스 하나씩 관리자 해임 누가 절 싫어하나봐요 누가 제가 죽었으면 좋겠나봐요 나는 울다 샌드 사과 재백 나랑 그려 천천히 소원 바느질 뽀뽀 요리 Kot Efendimiz 우 nih 어이없 그렇게 심아바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확실히 이런 게임하니까 조용히 해서 좋은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뇌물방 그냥 아죠 그냥 그냥 아죠 이거 뭐였더라 이거 뭐였더라 안 돼 오지마 뇌가 어려웠던걸 기억하는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냥 어떻게 해야돼 흐흐 흐흐 기다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서 좋은거 빨리가 천천히 가면 좋죠 하하 오케이 이지 하죠? 이지 하죠? 천천히 아 좋습니다 가운데에 아니요 필요없어요 아 아 이 넵 벌써 벌써 극형이야 저 펭귄대가리 포장하자 극형이야 벌써 마을 펭귄대 마을 펭귄대 진짜 우리 펭귄 우리 펭귄 과 함께라면 안될거 없습니다 우리 펭귄 친구와 함께라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른쪽으로 가도 되잖아 안될거 같으니까 왼쪽으로 할게요 못없어요 나이스 이거 해주세요 안먹습니다 드러워서 안먹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1회차 땐 저거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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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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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시 2록 올라와야 될 것 같아 guardians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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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가시가 올라갈 것 같죠? 누가 봐도 센즙 착하네 빙판, 빙판 나오네 결국 안돼 펭귄의 왜 오늘 중인 것 같지? 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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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쿨 빙판 빙판 쩔었어 완전 그냥 타임 완전 레전드였지 뭐가 있나요? 웨이트 그럼 아니 점프 내놔 아 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 하나도 너무하지 않네요 이즈이 아니라 그냥 아뇨 에어 귀여워 오 타이밍 좋아 으하 으하 이 게임도 진짜 안 끝나는데 겁나게 일어서 오른쪽에 뭐가 없어진 건가 원 투 오른쪽에 뭐가 없어진 것 같아요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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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요거는 굳이 요기 보스 요쪽 뭐니 뭐니 사라니까 갈게요 오른쪽에서 사라는데 어떡해 음 가운데 쪽에서 사라는데 자랑 같은 데 여기 더 아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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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하 으하 아.. 저게 안먹어 하하 요매타 엄청 이스키..노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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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ts 2012년이고 똥은 똥입니다 구경 구경이 구겨진다는 의미였다니 랩 발견 벌써부터 굉장히 불길하죠 뭐하면서 세이브라운 이 사이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야? 이 사이 뭐하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야? 아... 뭐하니? 뭐하니? 아... 뭐하니... 저 방정하고 그쪽으로 할게요 저 방정하고 그쪽으로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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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오케이 어긋나가 맞잖아 그거네 노래 3곡 기억 안났어요 근데 갑자기 미쿠미쿠하게 해줄게 왜 나와요 어우 다왔다 아.. 극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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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기 너무 똥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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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구요. 센스. 해꼬슈님 안녕하세요. 해꼬슈님. 해꼬슈님. 갓. 해꼬슈님. 갓. 해꼬슈님. 갓갓. oney. 해꼬슈님. 자기들이 딱 때려줘서. 하 Les Lee. 여기로 가면 위험해요. 반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제 맏가는 거 굉장히… 아니, 꼬지 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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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와 겁난 죽네 진짜 에이 체력이 너무 많아이네 안녕 잘가요 자 이제 좀 미스키한 듯 미스키를 계속 쏘고 있으면 제가 좋겠지? 언젠간 좋겠지 맞아 그 게임 닉도 엄청 고생하잖아 닉도 생고생 했잖아요 와 달려줘요 멀리서 그냥 쏘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어 맞겠죠 뭐 공포 게임이네요 쟤 뭐하니 혼자서 아니 쏘려고 내려가니까 바로 올라가네 안녕 아니 킥받네 움직임 오케이 깼어요 쫄보 쫄보가 아니야 이건 안전 무서운 머리가 깨지다 여기는 안전해요 왜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해요 왜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유령 스테이지 유령 스테이지는 그거 영상 안 보고 안다고 꽤나 고생했었는데 너 혼자서 뭐하니 미안해 안 미안해 죽어 아 오지마요 오세요 총알 맞으러 오세요 총알 맞으러 오세요 이해 조심 오케이 오 한 대 컷 약한 약한 녀석 아니요 오케이 어 어 아 무섭다 너 계속 그러고 있어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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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 가고 파관이 폭탄 놈들 겁나 시끄럽네 바쿠 단장 오오오 오 오 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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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계속 쏘고 있어야겠다 일단 제 프로펠러 맞추려거나 지금 무슨 총알도 막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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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했다 탄 녀석들만 피사랑 탄 녀석들만 처리하면 됩니다 내가 처리 당할 것 같아요 오케이 와 빨라졌나? 빨라진 것 같아 아 그럼 이거 먹어도 효과 있으려나? 총알이 세졌다거나 효과 있는 건가? 어렵겠네 아뇨 저걸 원했던 게 아닌데 내려와 에이 쫄보야 내려와 쫄보네 죽어라 진독해 깼죠? 저기 닉네임 빨간색인 분이 방송키라에서 켰는데 나쁜 분이네요 러브레기나 할까? 딕네임 색깔을 왜 바꿔? 샌즈 샌즈 와 귀신이다 여기 귀신 파티 이 저 사람은 뭐야? 여기 귀신 파티 하나요? 살려줘 잡았다 살려줘 오지마 죽으세요 오케이 일단 내가 뭘 해야되냐면 인생활 지루해요 안 지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다 지루하지 일단 내가 뭘 해야되냐면 제가 저기서 갇혔거든요 일단 이거 부어주고 저 프로펠러가 저기서 갇혔거든요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쏘면 됩니다 오케이 너도 갇혔니? 레이러님 반갑습니다 아뇨 뭐가 아니죠? 뭐가 아닌가요? 얘도 갇혔어 얘도 갇혔어 노 잡았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 얘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아 샌즈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죠 우아 쟤 갇혔다 아 어떡하지 얘 갇혔다 왼쪽 끝에 닿으면 점프해야돼 오케이 왼쪽 끝에 닿을 때만 점프해 아잇 닿았다 죽어 시험 끝났다고?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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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도 안 되는 쟤도 갇혔다 쟤도 갇혔다 쟤는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렇게 대충 처리하면 되겠죠 허허허허 무섭습니다 우지마세요 오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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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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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쟀습니다 오 쟀습니다 으아 적탄 녀석이 무서워 짐이야 죽어 오 기회다 요거 놓치는 진짜 평생 없어 기회는 요거 놓치는 기회 평생 없다 예이 겟어요 이 보스농이 아무튼 사나체를 어드벤처의 무덤으로 만들겠어 하하 사나체를 내 꺼 상냥하게 와서 그냥 맞아줄래 아이돌마스 저리가 돼요 세일언님께 주세요 아 하하 턴 아이디 해주세요 오우 조심 아냐아냐 터지고 터지고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오케이 조심 아 한 대만 더 이즈 여기는 뭐였다? 아뇨 어 나이스 그럼 뭐 리멤버넌스 추가할까 그럼 뭐 리멤버넌스 추가할까나 한 당 다 알아낸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보스는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봄봄에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원인원 어? 얘 뭐였더라? 뭔가 기억이 나는데? 얘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 어렵지 않았어요? 똥 마려워요. 누세요. 뭔가... 내가 요즘 좀 가끔씩 했던 똥냄... 똥이 냄새가 나는데? 맥스피랑 이프님이케 아닙니다. 뭐야 완전 이이어네? 뭐하는 모습이래? 아, 아, 올게 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안녕. 오, 어딘가로 왔습니다. 오른쪽이냐 아래쪽이냐인데 난 오른쪽. 살려줘. 반갑습니다. 자재배치 받으셨나요? 폰 쓰시는 거 보니까 받으시는 거 같긴 한데 이 시간에.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많이 흘렀다고? 이틀 후 봤습니다. 뭐야, 근데 폰 어떻게 쓰고 계세요? 어, 좀 다른데? 아, 뭐 좋구나. 위로 가볼까? 뭔가 다르다. 나왔어요. 안 하겠습니다. 맞췄다. 어떻게 맞추는 거지? 나도 내가 신기하네. 오늘 내가 принцип으로 변할까? 알겠지? 괜찮은hin бор어야 werk Shinneu plannel을 Miami 그런건 어때요? 약간 ISSUE가 된 들이거 자연스러얘 안사합니다. 그럼 내가 알게 things Wie 이거로 했고 4 groß salute. 자연스러우고 있뚜ment 저거 반유도였을꺼야 아마 제가 볼땐 그런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기 스테이지 상태 왜이래요. 이제 저기로 가면 되는데 코너를 넘으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방이 넘으면 됩니다. 가운데서 하는게 훨씬 낫네. 아 근데 되게 안타깝네. 슬프다. 안됐네. 안능하재. 엿. 나는 울다. 뭐야 이게 되네. 난 다음에 죽는줄 알았는데 지금 카드. 분명히 저걸 고정처럼 피했단말이지. 난 분명히 저걸 고정처럼 피했어. 한 번 멈춘다고요. 그게 뭐냐구요. 자꾸 내 모르는 한국어로 얘기해 주실래요. 한국어로 한국사람이랑 한국어로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로 가자. 몰라서 아이워너 잡을게요. 오 맛있는냄새 난다 밖에서. 뭐지? 가족들이 뭘 했나? 짱맛있는냄새. 저 방송 중단하고 먹으러 갈게요. 하하하. 방송 끌게요. 그냥. 호호호호호. 정말로. 자. 여기. 맨 처음은. 이 위에 붙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 살짝 위로. 밑에. 내가 이렇게 피했다니까. 내가 분명히 기억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피했어요. 내가 분명히 기억해. 아니 이걸 어떻게 보급 피해요 사람, 인간이 생각을 해봐 이걸 보급 피할 수 있어? 인간이 생각을 해봐요 저걸 인간이 보급 피할 수 있냐고 짠 마지막에 밤토리들 터져 죽는 거예요 저는 DS버전밖에 안 해봐가지고 DS버전에 없는 건 잘 모릅니다 또 사이코 영상에 써놓은 댓글이거든요 누가 좋아요 눌렀네 또 그래 위에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캔슬이 잘 되지 오늘따라 캣도 안하는데 스위치 아이온 힌슬이 잘 못하다보이네 어... 가능한가? 가능하네 안하겠습니당 아휴 없는데 왜 클립행이라는 단어는 외치셨나요 겁나 쉽네요 이게 뭐지 조빙이 좋아요 재시작돼서 킥받아요 옛날 겜트 아뇨 못 깨겠네요 수고하십시오 네? 아니 기억이 없잖아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돼 자 픽셀 미리 픽셀 여기죠 여기 나이스 여덟개가 더 있어요 레전드점 아 개쁘지기네 진짜 나이스 나이스 뭐하는지 이걸 해 그렇네 1,2,2 나이스 센즈 뭔가를 먹었어요 센즈 센즈처럼 해골이 되어 버린 킥 센즈처럼 해골이 되어 버린 킥 마지막 점프가 살벌하네 오케이 오케이 이 맵이 그나마 할만해 그래도 이트하면 돼요 765 팩토리얼 아뇨 나 옛날에 여기서 좀 고생했던 거 기억난다 예이 이 게임 클리어 봐 몇 명이지 안 괜찮아요 전 진짜 하나도 안 괜찮아요 오 센즈 이렇게 깨시면 돼요 여기는 뭐냐 오히려 기억이 날락날락하는 거 같은데 기억난다 여기는 왜 기억이 나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지 지금이야 아 좋아요 내려가요 안좋아요 조금만 왼쪽으로 내려가 내려가 좋아요 냅시다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시면 돼요 어때요 정말로 실패 뭐야 저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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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멘트. 멘트. 뭐가 배티에도 있어요? 이건 뭐냐 우와 어디로 가야 되니 살려줘 무서워 문으로 피했다 육혐 스테이지 나갔다 어디로 갔지 내가 잊지마 눈으로 늘어뜨려 눈으로 레전드 넷 진짜 게임 와 게임 진짜 레전드네 와 드디어 저울 뭘 할 수 있어 당연히 못하지 인마 이번엔 할 수 있다 짠 여기는 비교적 빨리 넘었네요 어차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방송이라 짠 근데 쉬우면 쉬우면 오히려 좋지는 않네요 오케 다 모았어요 오우 오우 여긴 어디지 진짜 이 게임 하나도 귀여워 아뇨 아 왜 이렇게 허접이 됐지 흠흠흠흠 굉장히 허접이 된 것 같습니다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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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4 5 5 6 9 10 10 11 11 12 12 13 15 제일 어려운 파란색 어디있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돌아다니는 게 많으면 어우 죽일 뻔했어 죽어 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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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마지막인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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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굉장히? 굉장히? 이게 진짜 어려웠어 여기서 좀 죽었던 걸 이렇게 했어 하지만 지금은 안 죽었.. 왜 이렇게 가래가 끼죠? 저 담배 안 핍니다 저 담배 안 핍니다 뷰 변장입니다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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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안 죽는다 했잖아요 게임 진짜 어이없다 와 마젤라님 가서 과제 매트다 몰라요 게임 관련 학과라고 끄대요 주의력 결핍 과잉 용량의 블로거 제트 제트 왼쪽 오른쪽 제트 시프트 오른쪽 오른쪽 제트 시프트 왼쪽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쉽게 나왔어요 완성 제트 제트 시프트 제트 제트 시프트 오른쪽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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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오른쪽 제트 제트 오케이 오케이 아 살구 까먹네 아까 말한건데 50초 전에 말한건데 시프트 세 번 오른쪽 두 번 왼쪽 시프트 시프트 세 번 오른쪽 두 번 왼쪽 시프트 제트 왼쪽 제트 왼쪽 두 번 시프트 오른쪽 제트 왼쪽 시프트 제트 왼쪽 두 번 오른쪽 아뇨? 시프트 시프트 제트 시프트 제트 제트 왼쪽 시프트 제트 제트 시프트 왼쪽 네 됐다 ικ 엑 시프트 지 frank ú 쇼들 만점 총 룰로 오른쪽 제트 왼쪽 십 시프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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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r 근데 처음이 뭐였더라? 아... 이걸 까먹는다니까? 시프트, Z, 시프트 시프트, Z, 시프트 오른쪽 3번 오른쪽 3번,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시프트, Z, 시프트 오른쪽 3번, 시프트, Z, 시프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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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맞잖아 맞잖아, 시프트 3번 왼쪽, 시프트 3번, 오른쪽, 왼쪽, 왼쪽, 이거 틀리면 오케이, 오케이, 끝나!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마지막이 쉽게 나와서 그나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좀 익숙하죠? 뭐가 대단해요 자기 닉네임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킨게 본인이면서 와 킹2 맞으는구나 겁나 어렵습니다 무슨 죽으면 바보 진짜 죽으면 stand 나 오늘 날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 게임 자체가 욕이 나오는데, 이 게임 너무 이상해요. 응애티비 반갑습니다. 님은 어떻게 지금 살아계세요? 5분 후면 사라지는 요정이다. 5분 후면 사라지는 요정이다. 님은 다시 오실 거잖아요. 카르디아가 화가 나요. 그 게임 2절 막 들어가기 시작했으면 저도 그때쯤에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2절을 자주 가기 시작하는.. 여기가 나오고 가야됩니다. 그 다음 열고 밟고, 밟고, 밟지 않고, 그 다음 가면 돼요. 얘가 요걸 밟아주고, 그 다음 얘가 요걸 밟아주고, 타이밍 잘 맞춰서, 점프 해주면 돼요. 뭐야.. 아.. 왜 졌다고 그냥.. 그 다음은.. 샤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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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성장 엄청 많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 뭐 이렇게 있는 단이 다 있어? 얘네들이 회전해요. 이제... 뭐 하자는 대탄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 뭐였더라? 까먹었다. 뭐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해? 하나도 안 보여. 키드. 키드가 안 보여요. 아니 키드가 안 보여요. 다 안보여요. 탄도 안보여요. 이제... 뭐해? 몰라서 하죠. 혹시 강한 차서가... 잘 할게... 지금 내가 다 짓은 거 같은데... 내가... 이게 왜 나 Game Game Diary... 몰라서 하죠? 저 울 그냥 저 그냥 울 저 사과랑 디피스하고 방종 요게 어려 보이던데 내눈엔 아 키디가 진짜 하나 남긴다 아 눈 간지러워 살려줘 이지 깼나? 아니네 더 있네 여기서 죽 고울게요 쉽네요 다 왔다 초보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안 놔둘게요 헤이 앙큐만 조금 더 잘 익히면 될 것 같아요 UFO도 그냥 고정이고 뭐 홈스를 쓰면 안 쓰네 그냥 고정이라 별 큰 타격이 없는데 안 쓰는 게 그냥 밑에서 나오면 위로 가서 대충 울컷이 나간대고 위에서 나오면 울컷이 나간대고 그냥 대충 대충 하면 됩니다 음 아 저 ПОыв 오케이 음 위리가 좀 어려워 dishwasher 보다 위리가 더 어려워 ransport 퍼셉이야 그냥 다시. 말만 uf지. 사실 uf 허접인 것 같고 솔직히. 이거 훨씬 어려워네. 잘가요. 일단 빠른거지. 이렇게. 1프레임 안나가 조심하고. 허접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맞아버리겠죠. 아니 근데 진짜 부정이라서 뭘 할게 없어. 그냥 부정이라서. 희망자. 희망자. OK 깼네요 라고 말하면 맞겠죠? 바로 안나대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까많이 쏘네 잠시만 장난쳐?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요 뿅 I wanna make it breaking out 이렇게 제크를 해봤는데 어 E 플러스 넣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확실히 가치가 있어 새디스트보다 어렵고 엔딩 궁 좋아요 신난다 널만 같이 있어 같이 길이도 살인적으로 길기도 하고 진짜 길이도 진짜 더욱 길어가지고 널만해 리멤버런스가 더 오래 걸렸네 그것도 넣어버릴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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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팔 너무 간지러워 글쩍 글쩍 아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아 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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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아주 몰라서 아주 30 몰라서 아주 31 몰라서 아주 32 몰라서 아주 33 요구 도르비 아니 겁나 유명한 애들이 테스트 했네 도르비가 있긴 테스트 했다고 말도 안되네 아 깼습니다 아 있겠구요 어 오늘 방송 6시간이나 있네 어 5 으 으 으 으 와 와 와 끝났다 끝났어